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최근 이슈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부양책이 합의가 됐죠 그죠?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점심 무렵이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 뉴스만 알고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점심 무렵이었어요?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는 그렇게 악재로 가능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연말 정도까지 시장이 좀 긴장할 수 있는 악재 유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곤 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사인을 했네요. 600달러만 주는 거에다 사인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와 이런 공화당은 재난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데 뜬금없이 600달러 1인당 주자는 거를 2000달러로 올리자고 주장을 하면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안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트럼프가 그냥 2000불 주자 그런 건 아니었고 정부가 방만하게 쓰는 거 좀 쓰지 말고 줄여서? 네 줄여서 2000불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연말에도 좀 찜찜했던 이슈 하나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주는 거는 큰 문제도 없는 것이고 연말에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 쫓겨나나? 이것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고민거리는 별로 없네요.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서는 1월 달에 조제하죠. 상원의원 선거 1월 5일 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해도 이게 바이든이 들어오면 되고 또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비토권을 또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딴지를 1월 5일 날 조제하죠 상원의원 선거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이걸 수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합의했던 안을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1월 5일 조제하죠 선거가 조금 저는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것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외신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백신을 맞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좀 위축이 되는데 이거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사인 안 하게 되면 1월 조제하죠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두석을 다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그럴 리스크도 조금 완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특별하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조제하죠는 공화당이...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긴 선거구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다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트럼프의 몽리가 공화당 후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를 만약 민주당이 가져가면 블루 웨이브 아닙니까? 블루 웨이브죠. 하원도 민주당,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까지도 민주당. 그러면 금융시장,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안... 그게 오히려 안 좋죠. 한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특정 성장하는 산업이 신성장 산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보다는 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측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내년도가 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내년에 경기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굉장히 센 기저효과 때문에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저축인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저축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늘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은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실업 초기에는 실업급여 굉장히 후하게 왔고요. 또 이번에도 또 600불 받게 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직접적인 재난지원금도 줬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걸 저축이라고 하는데 2015년부터 보통은 1년 동안에 저축액이 쌓이는 게 한 1조 2천억 불에서 1조 4천억 불 정도가 쓰고 남은 저축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쌓여있는 저축이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보통 미국의 명목 GDP가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조 2천억 달러가 11월까지 저축으로 쌓여있습니다. 보통 때는 1조 4천억 불 정도인데요. 1년 합쳐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정부가 소득을 지원을 해주고 또 아무래도 잘 못 다니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뭔가 보복 소비 성격의 소비가 팽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과도하게 써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비슷한 일이 2017년 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한 10년 정도 보면 실물 경제가 좋았던 게 2010년, 11년. 그때 중국이 4조 위양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글로벌 수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정체가 되다가 2016년, 17년도 경기가 좋았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중국도 2016년 초까지 나타났던 중국 경기 위기론이 완화가 되면서 2017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았거든요. 가만 놔두면 201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2017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팡하고 튀면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10여 년 동안 보면 나빴던 해가 2011년입니다.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생겼고요. 2018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저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욕이 부른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로 인한? 그렇죠. 가만 놔둬도 경기가 좋고 민간에서 뭔가 수요가 살아나는데 대규모 감세를 해주면서 경기를 과열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는 가만 놔둬도 미국 경제는 어쨌든 올해보단 팽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원래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 그랬습니다마는 돈 쓰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경제가 과열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지아주 두 석 중에서 한 석이라도 공화당이 가져오게 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두 석을 다 가져오게 되면 정부가 돈 쓰는 거를 의회에서 제어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의 분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절묘한 균형인데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1월 5일인데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다 가져가게 되면 조금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어떤 이슈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2018년 케이스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거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 그게 불안해서 시장은 어려워. 금리를 중앙은행이 굉장히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컨트롤하는 거고요. 만기가 긴 장기금리는 결국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경기가 과열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이 공언한 걸 감안하면 내년에 기준금리, 연방기금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다만 연준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의 은행이거든요.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초과지준이자라는 건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예를 들면 초과지준이자를 조금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실질적인 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중앙은행의 긴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장기금리가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기준금리 이외에 중앙은행의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어? 저금리 구조가 바뀌겠어라는 게 다수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잘 안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진짜 헷갈립니다.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르다 보면 매도의 핑계거리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유럽의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유럽이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는 비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인플레가 아니고 유럽 경제는 디플레의 늪에 빠질 거다라는 걱정이었는데 금융위기 끝나고 기저효과로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니까 2011년에 22가 실제로 긴축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렸어요. 지나고 났더니 그게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조금 투자자들도 헷갈릴 수가 있고 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시장을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한 요인을 꼽자 그러면 혹시 그런 요인들이 뭔가 시장의 균형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고 정부가 과열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의 정책은 감세해 주는 게 우파의 어떻게 보면 의제거든요. 정치적 우파가 과열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의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과하게 쓰게 되면 좌파가 만드는 과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월 5일 주선거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와도 과열이네요. 지금은 그 질문에 제가 담아서 드린 뜻은 민주당 정부건 공허당 정부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전 세계가 대부분 심지어는 중앙은행들까지 다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섣부른 긴축은 하지 말자. 몇 년 전에 한번 당했잖니. 차라리 과열이 낫다는 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어느 정도 주식도 좋은 건데 지금 굳이 따지면 저는 내년에라도 정부가 여러 가지 의제로 경제에 개입을 하고 함으로써 뭔가 돈을 실물경제 쪽으로 저는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하듯이 미국의 민주당도 그런 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금리 중독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컨센서스는 저와 같은 생각이 글로벌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는 인플레가 생기더라도 과하지 않을 거고 금리는 잘 안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특히 미국 금리 같은 걸 보면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가진 야성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2018년에 그런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2019년에 연방준비제도가 또 보험료 금리 인하라는 걸 하면서 또 무마를 했거든요. 긴 스토리로 보면 결국은 자산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럼 이제 또 어떤 정책으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되는 건가 또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한 인플레가 어쨌든 인플레가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좀 과하지 않은 게 중요할 것 같고 정부의 정책이 그것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환경입니다. 나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를 때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한참 경기 좋고 나서 한참 경기 좋고 나서 이제 경기가 더 좋지는 않고 그만큼 좋기는 어려운데 중앙은행은 경기 너무 좋은 게 두려워서 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이제 무너진다. 금리 인상 때문에 무너지는 건 그런데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건 그거는 자산시장에 나쁘지 않을 텐데요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주장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경기가 바닥일 때 주가가 히스토리칼 하이를 치는 경우는 없어요. 소위 말한 뭐 저는 뭐 주식시장을 일본의 주가 분석가인 오라카미 군이오라는 사람이 금융장세 실정상세 이렇게 갖추잖아요. 이렇게 나누는데 혹시 뭐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시장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굳이 우라카미 군이오의 분석의 틀에 맞추면 지금이 금융장세고 이제 실적이 좋아진 실적장세가 도래할 거다. 그럼 지금 이제 금융장세인데 실정상세는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대감이거든요. 실정상세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고 지금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논거인데요. 그런데 우라카미 군이오의 잣대로 보더라도 금융장세인데 주식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친 적은 없어요. 바닥을 쳤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실적의 힘으로 더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라든가 매크로는 제대로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가니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조금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타당함을 절반 정도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지금은 주가가 이미 그런 것들 가지고 많이 올라서 굳이 따지면 실적보다는 금리가 더 본질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조심을 하려고 해요. 저도 조심을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 말씀 믿는 분들이 많이 조심해야지 그럼 저 말씀 옳지 하는데 그동안 조심하자 조심하자 했던 일부 경제계의 명망가들이 최근에 나 생각 바꿨어. 그런 것 같네요. 조식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아니 바꾸려면 진작 바꾸지. 뭐하는? 우리는 슬슬 조심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와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는지 모르겠다. 조금 이렇게 조심하던 사람이 바뀌는 게 오히려 좋은 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무게 있게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의 대가라고 그럴까요? 좀 명망가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로버트 쉴러라는 예일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이면서도 굉장히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썼고 특히 이제 닷컴버블을 경고했던 비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이 책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읽어보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책을 써가지고 닷컴버블을 경고했던 사람으로 또 명망가진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조심하자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서 조금 의견을 바꾼 것 같아요. 내가 봤더니 과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로버트 쉴러 교수 이렇게 검색해서 하셔서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증시에 PER, 집값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1960년대에 과거 주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약간의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해놓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주식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이 말하는 PER 이런 게 있습니다. 로버트 쉴러의 PER은 경기 조정 PER이라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게 주가와 기업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을 가지고 보면 내년 실적과 지금 주가를 비교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기업 실적은 매년 바뀌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과거 10년 정도의 이익과 지금 주가를 가지고 이제 PER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기업 이익과 지금 주가를 보는 건데요. 과거의 10년간의 이익과 현재의 주가? 현재의 주가를 보는 거죠. 정기 조정 P인데 그게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추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차트를 보시는 이유도 횡축의 시간으로 그려진 건 다 과거의 패턴을 보는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기업 실적 추정도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과거의 실적이라고 해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의 PER이 지금까지 주식이 조금 과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던 논거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측정하는 경기 조정 PER이 대공학 때보다 비싸지고 닷컴법을 다음으로 비싸니까 뭘로 보더라도 주식이 비싸네라는 게 로버트 실러 교수의 그동안의 조언이었는데요. 주가에 비해서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냐면 금리를 본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경기 조정에 피해할 만 봤는데 금리를 보니까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아져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복잡하게 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던 저금리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 하신 거네요.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금리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년간 계속 말씀을 해오셨던 거죠.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시장의 현인들이 혹은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들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10%일 때의 이익 100억 내는 회사 주가와 금리가 1%일 때 100억 내는 회사의 주가는 다르다. 다르다. 그때는 아무 말 안고 계시다가 생각해보니까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조금은 올해 11월, 12월 시장을 보면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박탈감도 클 것 같고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중론자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로버트 쉴러의 의견과 나의 의견은 동비스테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분들은 얼마나 힘 빠질까요? 다 자기 책임인데요. 아까 제가 대가라는 말보다 명망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금리라고 하는 게 저도 그 맥락에서는 로버트 쉴러 교수의 과거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저금리 환경이라는 게 보다 더 본질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로버트 쉴러의 그 말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도 2021년 내년에는 그 믿는 구석인 금리가 흔들리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건 정말 변수고 조심해야 될 요인이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워낙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제가 증명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일단 당장 정부가 빚이 많은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가 우체 비율이 250%가 넘지만 금리가 장기 금리가 제로 올라가니까 정부가 이자를 낼 게 없어지면서 지탱이 되니까 금리가 도저히 못 오를 거야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꼭 오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늘 시장 금리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야성을 발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년도에 체크리스트로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움직일 때는 조금 주식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여럿이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형일 텐데 그걸 예상하고 그 근거는 정부가 많은 돈을 뿌리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시겠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은 디멘드풀이라고 불리우는 수요 견인형 코스트 푸시인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사실 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긴축을 하면 안 돼. 수요가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긴축을 하면 그것은 정책 실패라고 보고요. 내년도는 기저효과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잉저축인데 이것이 쌓이는 과잉저축이라고 보다 일시적으로 보통의 저축보다는 3배 정도가 늘어난 저축이라고 보면 뭔가 보복 소비에 따른 경계의 팽창 가능성.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저는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의 민주당이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이라는 시기가 경제적 개입주의자들이 과하게 개입했을 때 조금 경제가 과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흔들릴 변수들이 꽤 있다는 거죠. 한 그럼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쯤 후에 금리와 물가 상황을 보면 다시 내려와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올라갈까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뭐든지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게 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적당하게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활력을 찾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측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생기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술의 혁신으로 공급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수요가 조금 약해지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좀 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힘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장기적으로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먼저 떨어진 나라가 일본이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죠. 독일의 금리 마이너스는 제 생각에는 20의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 브라스들은 정말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 마이너스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나라들의 장기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주식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조금 고민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주제가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 중에 토론 주제 중에 제일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아무튼 자산시장의 이해관계와 실물경제의 이해관계가 조금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 왔죠. 그동안도. 그런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어쨌든 지금은 설사 주가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자원배분을 정부가 들어가서 조금 열심히 해야 이게 주식과 상관없이 먹고 살기에는 다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평온한 굉장히 경제는 적당히 성장을 하고 어쨌든 바닥은 친 것 같고 과열은 안 생기고 이런 걸 깰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반독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 공산당 눈 밖에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윈이 알리바바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그동안 잘 나갔던 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여기저기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증세라고 하는 게 저는 내년도에는 인플루에이션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투자자들과 집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이게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토마 피켓티라고 하는 좌파 경제학자가 예전에 몇 해 전에 21세기 자본에서 자기가 관찰을 했더니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의 증가율이 크니까 여기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형편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법칙이라, 규칙이라 그러면 투자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선택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증세의 칼날이 저는 반독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곡관이 아주 두커진 쪽은 그쪽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 나라에서 보편적인 증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생태계가 휘청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어떤 증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내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이미 저는 황이라든가 이런 잘 나갔던 기업들은 좀 그런 규제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기업 손보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본질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래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 혹은 물가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한두 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잠시 후 광고 한두 개만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패스업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레오. 가입 전 투자설명서, 글로벌 투자 백서필동,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 센터장님이 말씀 편안하게 조곤조곤 해주시니까 어투만 들으면 또 별거 아닌 그냥 몸에 좋은 얘기인가 보다 싶지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년 주식시장 전체를 이게 왼쪽으로 흔들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흔들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찌 보면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좀 궁금했던 걸 좀 더 여쭤볼게요. 중국 당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 왜 자꾸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되는데 아군을 왜 자꾸 손보거나 군기를 잡죠? 그게요.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관료들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죠. 너무 보수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하는 얘기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보수적이니까 혁신하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얘기를 10월 말에 하고 그런데 알리바바의 금융소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옌트그룹이 상장을 진행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3조 달러라고 하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몰렸는데 그거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중단시켜버리고 뭔가 마윈이 중국 공산당에게 잘못 찍혔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래서 알리바바 조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연휴 때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 지금 이슈가 됐던 건 옌트죠. 옌트인데 알리바바가 중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관료기구에게 소환이 됐죠. 소환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고 또 인민은행은 옌트라고 하는 중앙은행은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있거든요. 불러서 또 한마디 하니까 지금 이거는 꼭 옌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이미 공모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몰렸는데 그걸 중단했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알리바바가 홍콩 시장에서 8% 떨어졌고 또 텐센트 같은 경우도 6% 정도 조정을 받아서 뭔가 중국 관료의 규제 디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회복의 강도가 제일 빠른 것도 중국이고요. 또 내년도에도 중국 주식이 괜찮을 거다라는 관측도 많고 한데 지금 금년 하반기에 지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건 중국인데 중국의 주가는 지금 무료로고 있거든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지금 3,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더 길게 해서 보면 최근 몇 달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최근 10년을 보더라도 제일 성장을 강하게 한 게 중국이죠. 한 6% 이상 성장을 했고 기업 이익으로 보더라도 S&P500보다 중국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 주가가 못 오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결국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부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 다수 주주들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배당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어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부가 그게 다 주주들에게 가는 경로거든요. 우리나라 80년대 지금 알리바바를 보면 국제상사라고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기업이 오공화국 때 그냥 날아가버린 적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회계 스캔들을 보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장하는 나라의 주가가 경제가 경제가 고성장하는 주식시장은 꼭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80, 90년대가 그랬습니다. 한 20년 동안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역동성이 있었는데 주식이 좋았던 것은 80년대 후반에 3조 5항 때였고 그냥 재미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리바바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배구조나 사회적인 신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국이 상장된 기업이 많으니까 종목을 잘 잡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80, 90년대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삼성화재 이런 주식 좋았거든요. 일부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 성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버넌스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는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당장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2012년 이전 미국과 각을 세우기 이전의 세상 또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전의 세상에서는 조금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기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느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논리라든가 규칙은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미식 자본주의의 룰이에요. 그걸 잘하는 나라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그 사회가 가진 어떤 리스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치권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뭔가 해계문의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십니다. 지금 엔트그룹은 사실상 기업 분할 비슷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도 기업 분할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좀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거친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견제를 받거나 여기까지 동작 그만일까요? 아니면 지금 분위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뭔가 우리가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고인 컨선이라고 해서 장기간 영속기업을 가정하는 거고 영속기업 가정 자체가 시장에서 생존해서 돈 벌기도 매우 힘든 거거든요. 경제 외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영속기업의 가정을 가져가기도 힘든 건데 가장 민간에서 혁신이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기도 하고 특히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구글 같은 데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했던 거는 중국 관료들이 담을 싸놓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했으니까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주장이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관료들이 만든 경쟁의 울타리에서 그 주가가 오르고 성장을 했었는데 관료들이 너 아니야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것보다 가장 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중국의 그 이른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얘가 국가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들 하면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봐도 뱅크도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뱅크인데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뱅크를 하고 있고 대출도 알아서 그냥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이버머니 만들면 이건 통화 발행까지도 이 친구들이 해버리네 라는 생각인 거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지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런 빅테크 기업들 빵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이유는 그 플랫폼의 파워 때문인데 저들을 거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 그것도 흔들려요. 그러면 어디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볼까 생각하면 그거와 관련한 소재, 부품,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많은데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그들도 만들고 있는 거고 시장 커지면 경쟁 치열해지고 마진 박해지겠죠. 그러니 그걸 장기간 믿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안 보이고 전기차 시장도 누구나 만드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뭘 믿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고민스럽죠. 저는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서 가장 훌륭한 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유를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은 거기에다가 조금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영향으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제가 연결고리가 약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모두가 성장이 없는데 10년 동안 일방향으로 성장했던 것에 대한 좀 반격 혹은 도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부는 너무 그렇게 성장만 하면 질투도 나고 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잠깐 손 봐주는 척 하면서 계속 이걸 키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다들 이제 그만해인지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방향의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떠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독점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20세기 초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점규제법인 셔먼법은 1890년에 만들어졌고 20세기 초에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이때 스탠다드 오일 같은 록펠러 같은 경우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미국의 반독점에 대한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의 생각에도 녹아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너무 좀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가진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업이 못 담는다라는 거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의 어떤 경쟁,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해야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더라도 유럽에서 아마존을 반독점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 기업 공격해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조금 헷갈립니다. 중국은 이 가치가 어떤 건지 아무튼 지난 7, 8년 동안 보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자본주의적 성장의 모델이라기보다 자기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조금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직면한 것보다 알리바바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에서는 그렇게요. 뭔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 저런 것들이 내년 증시에는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것까지도 합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되고 불안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셨네요.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최근 이슈를 쭉 살펴봤는데 미국의 조지아주 결선 투표 이거 중요하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다기보다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화당 상원의 다수에서 가는 게 균형도 잡히고 균형도 잡히고 그렇게 보고 있다군요. 너무 불루만 닿으면 이 친구들이 뭘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게 걱정인 것 같고 중국도 알리바바 등에 대한 텐센트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 여기는 불확실성이 좀 보여서 좀 마음에 걸린다. 이 말씀이고 중요한 건 내년에 물가 좀 올라갈 건데 아까도 잠깐 저희 쉬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긴 했어요. 내년에는 물가가 올라갈 텐데 내 후년에는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내년에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건 시장맘이다. 저는요.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어디에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동성 거기에 대한 경고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영주권의 김학균 대통령님과 함께 방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센터장님도 가정으로 보내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에게 물어봐 신비를에게 물어봐 신비를에게 물어봐